안녕하세요 먹는 tv 의 봄이다 입니다 4 오늘 먹을 것은 어 설에 엄마께서 갖다 주신 나무대 나물이랑 탕국 이랑 그리고 그리고 김치전도 엄마께서 다 반죽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그냥 웃기만 4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물 비빔밥으로 해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들기름 한번 이렇게 둘렀어요 4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주장 이렇게 비벼 먹는건 맛있는데 그래도 스스마 제 좋더라고요 아 꼭 이번엔 엄마께서 나무로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좀 더 셨더라고요 와 와 어디 부넼 수 시금치 가 한다를 붙여 뭔가 그렇던 데 너무 비싸 그 가격에 파실 수 밖에 없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사 먹기도 너무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겠죠? 날씨 때문이라던가 뭔가 날씨를 보니까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는 완전히 진짜 조금 봄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반가울로는 아닌데 맛있다 맛있다 요즘 한잘잘한 참기름을 집중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한잘잘한게 두꺼운 장르다 한잘잘한 느낌 한잘잘한 느낌 한잘잘한 느낌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제가 요즘에 그 배우 김도홍님 있잖아요 그분 필모깨기를 하고 있어요 대지의 왕을 보고 너무 감명 깊게 와가지고 연기라든가 그런 거를 그 전에 손더게스트를 진짜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냥 작품도 재밌고 연기를 잘하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대지의 왕을 보고 너무 진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연기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봤던 그분의 작품을 다 봤는데 돈 맛있는게 그분이 그동안 출연하신 작품이 그렇게 막 시청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몇 개는 좀 그렇고 손더게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됐고 근데 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게 진짜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봐야 재밌는 그런 작품 있잖아요 처음부터 봐야 재밌는 작품들 중간에 들어가면 잘 모르는 작품들 아 이게 진짜 너무 잘 재밌는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저 봤고 최근에 지금 특별근로 감독 간 조장풍 이거 보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시청률이 대박 터지셨으면 좋겠다 시청률이 대박 터지셨으면 좋겠다 여기랑 Twe crescent 시청률이 대박 터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본 재미에 비해 시청률이 났더라고요 首先 실제 시청률이 더 좋아 시청률이 가능해 근데 용기를 너무 잘하셔 그리고 작품 보는 눈이 제가 좋아하는 장르예요 자 отивеля는 네 쫄깃쫄깃 그래서 쫄깃쫄깃 딱 맛있다 그의 고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소스랑 근육이 상큼하고 상큼하고 고춧가루 소스랑 생선이 고춧가루 아, 또 먹고싶어 음, 또 먹고싶어 아니, 또 먹고싶어 좀 먹고싶어 그리고 또 먹고싶어 그리고, 또 먹고싶어 그리고, 또 먹고싶어 그리고, 또 먹고싶어 아, 너무 맛있어졌어요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구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있다 고춧가루 조금 더 맛있는데 아마도 뜨거워 나는 안주 많은 아마도 나는 저는 나는 고춧가루 다음날도Talk 쩝쩝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먹기 힘든거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늘도 맛있는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